워크숍을 마치고 바로 보덴제로 향하는 중이다. 보덴제는 독일에서 가장 큰 호수인데 오스트리아, 스위스랑 세 나라가 이 호수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6, 7, 8월 달에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을 살 수 있는데 9유로로 한 달 동안 가장 빠른 기차를 제외한 모든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좋은 등기부양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기차가 연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직장이 되고 돈을 버니 차라리 제 값을 받고 제 시간에 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말의 시간이 돈보다 아프게 느껴진다. 나는 워크숍이 끝나고 바로 왔고 마리도 학교가 끝나고 기차 타고 와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기차 연착 덕분에 예상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고 마리는 이미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를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뭐라고요? 회사 sacred, 내가 죽 thee! 저희랑 같이 죽는다. You had as such physically that you go to your school? Dallas 금年 30분 뒤에 할머니까지 죽는다. 이것은 어디에 좋았던 것인가? Colonel, конечно, 아니 저희가 이쪽으로 아프게 해 grosile秒... 아냐고, 그래. 너의 너는 다시stoff을ída MUSIC 아이 다 맨 아프게 зачем? 그래서 나의 도로를 구입해봐 사실 정말 좋은데 너는 여행을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네, 저 여행을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번에 더 돈을 사와서 더 많은 돈을 찾아와 먹겠습니다 지금 밥을 마치고 지금 밥을 마치고 그냥 밥을 마치고 그냥 밥을 마치고 이제 많이 마치고 진짜 분심네요 진짜 분심네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저는 영상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야 의 시즌 이제 보기 힘들어 글쎄요 근데 글쎄요 나 왜 이렇게 했나요? 나 왜 이렇게 했나요? 이제 모든 걸 잊지 않나요 네, 정말 놀랍다 근데 이제 모든 걸 좋아하네요 네 아, 지금 바로 가고 싶어요 저기요 스위치랜드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사실... 정말 cool 너무 멋지다 아스트리아, 어스라엘, 스위셀랜드 정말 멋지다 사진을 찍어 오케이, 제가 도와줄게요. 오후에서 돌아가세요. 네, 괜찮아요. 다음 차례! 배, 이 좋은 차량들은 좋은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들은 비교적이에요. 돌아가세요. 오늘 나는 보덴제에서 낭맞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돈이 최고. 스위스 람라이기도 다 보네. 그리고 여기가... 하핀. 에스타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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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lek Yeah Okay Okay, yeah, that's true Maybe you can we can really stay here one night more this weekend Let's see. Yeah. Yeah say hello to my parents actually 너무 즐거워요 이 생활은 정말... 진짜... 베베스, 그 이유는 스위치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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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조금 여eni게 되거든요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있으면 200원 不要해요 저희가 두께요 이렇게 여기가 오스터라이크 국마 저는 스스로란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영상이 너무 예쁘네요 어제 이렇게 예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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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를 낸다 정말 자연스러워 아, 너 여기? 나는 거기에 앉아있어 정말 예쁘다 호스카쪽으로 걸으며 실컷 감탄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중이다. 쿨. 왜요? 여기요. 오케이. 고. 찍을게요. 가로로 찍으면 더 잘 나올 것 같지만 인스타용으로 세로로만 찍어달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은힝을 준비한다는 말이다. 이런게? 비례도 냉동안에 든다. 물과 같이 넣는다. 이런게? 전혀илась. 정말 oper소는 영웅을 넣지꼬다. 캐슐? 캐슐 Trail. 캐슐으로 fünf지네. 할만한지요. 야. 내비 있겠어. 그렇게?? 흰쥐? 그런지? 흰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드세요? 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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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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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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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정이 감аж? 네. 네. 아, 그때부터 선택해! 한 살핀? 너는 신은 한 살핀과 다른 재료? 응... 한 살핀과 다른 재료를? 응... 아직도 많아. 그럼 약을 좀 볼 때 부위하자 하자! 응... ~~ 한 기회를 한쪽으로 아는가? 수업한 이름은? 네. 음... 형이 양파. 네. dicho. 영어 차단의 생존사는? 자, 우리가 하나點 Crissed's grill with Salad의 버릇 괜찮아요! 특별히 여기가 me, 추석한 residence 팜스 팜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큰 사과 조상 finan지에 take? 소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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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Monster, 그니까? 너가 보냈지? 아니 뭐, 그니까요 근데 나중에 인정도, 왜냐하면 진짜 긴다 제가 생각하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그렇다고요 근데 그 긴다 너무 긴다 이때는 진짜 긴다 아니? 아니요, 안 돼? 아, 다 긴다 이게 다 긴다 이게 긴다 그냥 긴다 네, 좋고 한국어 어디서 내 식사에 있는지? 오, 와, cool 이거 좀 더 맛있어 이 정도면 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음, 제가 이미 준비가 됐어 너무 배고, 그리고 배고파 그냥 먹자, 먹자 물을 가고 먹자, 물을 지키고 물을 찢어 물을 이끌어 전혀 그럼 이거 그러면 마주에서 한번에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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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계신지 여기가 계신지 여기가 계신지 어디가 계신지? 제 부모님? 다가가 나에게 어느 정도? 다가가 나에게 다가가 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중간에 맞추는 차가 없는데... 내가 첫번째차를 사이트에 앉은 차가것을 켜고 싶어요 제가 그 중간에 만난 차가 좋거든요 제가 그 중간에 참여한 걸 interactive 그...아홉이 좀 번쩍? 부붕 그런데 나 왜 여기가 너무 초대 expressions 오 마이 갓 왜 작지? 베베, 비니가 찍을거에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는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